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정유라 씨가 7일에도 페북에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 아들 대리시험 관련 기사 링크에 댓글을 실었다. 대리시험은 괜찮나봐요. 저도 올림픽 메달 위조에 갈걸 이러며 조롱했다. 다른 누리꾼이 비판 댓글을 달자 여기에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냐며 반문했다. 이연아의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라고 쏘아붙였다. 비난 댓글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정유라 학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댓글엔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민도의 사자격 박탈시켜주길 간청드린다며 평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정 씨는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며 자질 시비를 논했다. 승마 선수 대리사 자질론이다. 내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한번 대보자는 식으로 자신 메달은 결코 위조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의사 자격 박탈된다면 억울하지만 금메달과 의사 자격 딴 자질은 다르다고 한다. 두 사람 경우 정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성적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전에 2016년 12월 청당고 입학 2017년 1월 이와 여대 입학 모두를 취소 당했다. 입시 비리 관련해 최서원 정경심 두 사람 경우 최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의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4년 확정해 이번 아들 입시 비리로 1년이 더 늘었다. 정작 정유라 조민 두 사람의 학력 취소 사항이다. 부산의 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의사 자격 박탈리기는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까지 유부된 상태이다. 조민 씨가 지난 6일 김호준의 뉴스 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하며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고까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자신은 떳떳하며 의사 자질 충분하다고 언급했던 터다. 조국 교수 관련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자질론 공격에 나섰던 정유라 씨다.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일을 예상대로 엄청 마침표 꼴등했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이다. 위조 메달 아니라는 정유라 씨와 대조되는 대목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조민 씨 다음 문자로 추정된다. 장학금 타러 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하시더라 부분이다. 교수들 묘사도 그렇지만 성적 부분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빠 찬스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장학금 대목이다. 정유라 씨가 가장 화난 대목이 있다면 자신을 비난했던 그 이중성이 아닌가 싶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칸.com